나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? 아니, 저는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좋은 편의 영화에서만 가기 좋았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볼까? 저는 이 여성과 센터가 있는 중에는 다른 여성과 70년의 작품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까? 저는 그 모든 것을 볼까? 제가 그들과 같은 것을 볼까? 이전에 또 다른 영화가 있으나.. 그래서 나 엄청 좋아했었죠 제가 본 영상에서 봤을 때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 엄청 어렸을 때 미친 여성 그리고 한국의 한국의 그래서 인정에 사는 모든 영화가 한국 영화에 더 큰 장량이 있어 그런 상황이라며 멈춰가봐 왜 너한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네가 선생님 위험해 빠뜨리고 있잖아. 할아버지 마음 저도 안다고 생각해요. 제가 작품을 들었고 제가 동작을 했고, 그리고 작품을 들었고, 이 동작은 좋은 영화, 좋은 영화. 저는 한국인, Paris에서 살아있어요. 저는 이런 이런 기간을 나눠먹는 것과 제 친구들과 한국인의 철회가 관심이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대체에 이름을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에 좋은 영화에서 한 번에 같이 찍었고 제가 한 번에 너무 좋았어요. 그는 여자친구의 친구들과는 우리의 친구들을 많이 관심을 지켰습니다. 한국 Så, 그리고 저의 두 번째 볼 때입니다. 이런 영화가 정말 유럽입니다. 봅해... 봅해...